존경하는 우리 손석 여사님을 모시고 우리 강용호 박사님의 지인과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박사님을 축하하며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참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고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고 강용호 박사 추모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박사님이 되는 추모사를 한양대학교 김종양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